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플랜B 역학의 기술 강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찍는 시점은 2023년 2월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플랜B 강좌가 첫 런칭을 한 것은 2022년 2월이에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플랜B 강좌의 강좌 기획 의도라든지 수강대상, 수강방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사실 제작은 이미 끝나서 작년에 제작된 강좌이고 올해는 계속 운영이 유지가 됩니다. 신규 제작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아해 할 수 있죠. 매년 엔제 같은 것들이 좀 갱신이 되고 새로 제작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엔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별 그 다음에 수준별 엔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엔제가 크게 두 종류의 엔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이제 상반기에 보통 주된 학습 시기가 2월에서 빠른 학생들은 한 7월 정도 사이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될 유형별 수준별 엔제 프로그램. 이제 플랜 B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비급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올해 새롭게 런칭하게 되는 AP7이 있죠. 크게 세 종류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플랜 B 시리즈는 또 그 안에서 컨셉이 세 개로 나뉘어요. 역학의 기술 비역학편 비역학의 논리 그리고 세 번째 16 플러스 4 트레이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강좌는 플랜 B 1권 역학의 기술이라는 강좌고요. 당연히 역학만 다룹니다. 유형별 엔제 분류로 보면 역학만 다루는 강좌 상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강좌 구성과 기획 의도를 여러분들이 좀 커리큘럼이 좀 많고 복잡한 만큼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워낙 뭐 저는 좀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찍먹러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골라 듣고 저거 골라 듣고 이거 골라 듣고 뭐 그런 찍먹러들이 많다 보니까 무분별한 찍먹 찍먹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성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무분별하게 찍먹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체계적이고도 일관적인 어떤 수강 행태를 보여야 될 텐데 누가 뭐 이거 괜찮다 하면 우우 해서 가가지고 뭐 봐야 되지 않냐 누가 또 이것도 괜찮다 하면 체 이것도 끝내지 않고 그 앞 단계에서 완수했었어야 될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어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이제 무분별한 찍먹러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좀 이렇게 커리큘럼 소개해드릴 때 조심성을 좀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다 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플랜 B 역학편 어 B 역학 16 플러스 4 트레이닝 뒤에 이제 후에 또 차후에 어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후속 시리즈의 개별 강좌 OT에서 또 다른 강좌들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킬러 프로그램이 있죠. 수준별 분류로 보면 난이도는요. 난이도는 어 플랜 B가 제일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조심하셔야 될게 이게 제일 뭐 굳이 얘기하면 하라고 쓰면 또 쉬운 것만 하느냐 또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참 이게 말이 단어 선택이 좀 명확치는 않은데 굳이 얘기하자면 플랜 B 난이도는 그 다음에 AP7 그 다음에 기본비급 1 비급 1 평균 난이도입니다. 그 다음에 비급 2 이런 순서로 난이도는 구성이 돼 있어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플랜 B가 쉬운 문제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평균 난이도가 그렇다는 거지 꽤나 어려운 문제들도 수록이 돼 있고요. AP7은 평균적으로 조금 더 어렵고 비급 1은 아무래도 이제 킬러 강좌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킬러 강좌거든요. 킬러 대비 강좌다 보니 아무래도 난이도는 플랜 B나 AP7 보다는 조금 높겠죠. 뭐 그런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차후에 뭐 기본비급이나 AP7은 또 별도 OT를 통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도 이제 버전으로는 버전 1.0이 있고 올해 이제 5월경에 버전 2.0이 또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기본비급도 버전 1.0이 있고 또 버전 2.0이 있지 않습니까? AP1은 올해 이제 처음 개강되는 강좌고요. 토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권입니다. 일곱 개의 강좌와 교재가 유형별, 수준별 N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사실 이건 이제 유행을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념과 기출을 끝낸 후에 수능의 가장 기본적인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면 필수본 강좌, VIP 강좌, 삼순환 강좌 개념과 기출을 끝낸 후에 기본기를 확립하고 개념과 기출의 어떤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개념과 실전이죠. 개념과 실전의 어떤 그 진검다리 역할을 하는 강좌인 만큼 매해 개정은 안 합니다. 제가 개정해야 될 어떤 특별한 사유들이 발생하면 올해 뭐 신경향 문제가 하나 출연했다든지 물론 그것들을 대비하는데도 부족함은 없어요. 이 강좌들이 또는 뭔가 좀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어떤 경향성이 발견된다든지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제가 조금 뭐 개정을 할 텐데 아직은 뭐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미 기제작되어 있는 플란비 시리즈나 기본 비급 시리즈가 그런 난이도 높은 또는 신경향들이 다수 출몰하는 그런 수능을 대비하는 데 전혀 부족함은 없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올해는 2022년도에 제작된 플란비 역학의 기술 강좌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 이미 이제 완강된 강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재도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해 개정되는 후반부 전범위 실전 문제 전범위 실전 N제입니다. 얘는 이제 유형별 또는 수준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이제 이거는 매해 개정이죠. 올해 당연히 새로운 버전의 작년과는 좀 매우 좀 많이 개정된 문제도 교체되고 개정된 강좌들이 나올 예정인데 1당 100 수능 마스터반 한 400제 정도로 구성이 돼 있죠. 그 다음에 D-Day Final Stage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푸러기 최종 정리하는 강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매해 개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6, 9 작년 수능 가장 작년 최신 수능 뿐만 아니라 올해 치러지는 6월 평가원이라든지 9월 평가원 경향까지도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하여 진행되는 전범위 실전 N제인 만큼 매해 개정이 된다라는 거 한 400제 정도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Day Final Stage가 한 100제 정도 되고요. 지푸러기가 한 60제 정도로 구성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문항수는 충분하죠. 7월 올해 7월 그리고 올해 9월 10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리즈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완강 오픈입니다. 6평 끝나고 나서 제작 들어가서 7월 여러분들 여름방학 들어갈 무렵에 완강 오픈을 할 것이고요. D-Day Final도 9월에 9월 모평 직후에 완강 오픈을 할 예정이고 지푸러기도 10월 초에 완강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전부 완강 오픈 예정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는 강조드렸죠. 모든 실전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모든 N제 프로그램은 전부 완강 오픈 계획이다. 이 모든 커리큘럼을 그래서 여기 이제 3강좌가 추가돼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제 N제 프로그램은 올해는 이제 10강좌로 운영이 될 예정이에요. 플랜 B 4권 그 다음에 기본비급 2권 AP7 1권 그 다음에 1당백 D-Day 지푸러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걸 1년 동안 한 사람이 다 소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일관된 어떤 본인들의 학습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서 컨셉을 잘 정하셔야 돼요. 특히 플랜 B 같은 경우는 역학이 취약한 학생 비역학의 어떤 핸디캡이 있는 학생 또는 이제 실모 들어가기 앞서서 이건 실모 준비하는 거죠. 쉬운 16문제와 까다로운 네모낭을 분할 모의고사의 형태로 10회분 10회분씩 이렇게 연습하는 실모의 어떤 그 본격적인 실모 학습에 앞서서 이제 이수해야 될 뭐 그런 강좌인 만큼 컨셉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 전체적인 N제의 틀거리를 설명을 하면서 그 안에서 플랜 B 역학의 기술이 어떤 위상을 갖는 강좌인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매해 커리큘럼들을 보강해 나가고 추가하고 갱신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 없이 바로 역학의 기술만 설명드리면 또 무분별한 찍먹이 판을 칠 것 같다. 라는 생각 일단 기획 의도는 기본적인 기획 의도는 개념은 1회독 이상 한 상태야. 뭐 지금 기출도 병행할 수 있죠. 개념과 기출 학습은 어느 정도 했다 이거죠. 또는 개념을 떼고 이제 기출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안 풀린다. 물리 학습의 최대 난제죠. 일단 작용 반작용이 뭔지 알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뭔지 알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뭔지 알지만 실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버벅대고 못 푼다. 또는 푼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효율적 풀이를 구사하고 있다. 시간 한 배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플랜 B 역학의 기술을 수강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학 문제를 만나면 나는 개념은 아는데 방금 전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아는데 충돌 유형이 안 풀려요. 나는 개념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풀이가 복잡해지고 계산이 많아지고 또는 아예 그냥 발상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러면 개념을 다시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개념을 안다라는 건 아는 거죠.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아는 건 아는 거예요. 또 개념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뒷배경이라든지 또는 유도 과정이라든지 또는 개념과 개념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다. 근데 그게 유기적으로 문제풀이에 결합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개념의 실전화 작업이 또는 효율적 문풀 스킬이 충분히 채화되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이 충분하다면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들을 찾아나가는 사실 그게 진짜 공부이긴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문제를 100문제, 200문제, 300문제 또는 같은 문제를 2번, 3번, 4번 그렇죠? 문제풀이에 양을 늘려가면서 반복 횟수들을 늘려가다 보면 또 충분히 깨달음들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정적인 시간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들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빠른 길을 제시할 거다.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렇죠? 출제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느낄 것이며 그런 어떤 문제 구성상 문제 구성상 어떤 단계의 어떤 풀이법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문제를 뚫어내는 일종의 칼 그렇죠? 칼을 여러분들에게 쥐어드릴 예정이다. 조건분석 그 다음에 그 조건과 개념의 어떤 유기적 연결기술 그리고 효율적 풀이법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복 연습을 하면서 모방 저를 따라 하시면서 계속 반복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기술들을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채화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플랜B에 대해서는 작년에 굉장히 많은 평가가 있어요. 직접 여러분들이 수강평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여러분들 선배들이 플랜B 역학의 기술편 제 모든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호평이 많은 강좌이기도 하거든요. 노베 전용이냐 좀 쉽다던데 그러면 노베이스 전용이냐 허수 전용이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문제가 쉽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필수적인 문제 쉽다라고 해서 그게 버려야 된다라는 말로 귀결될 수는 없는 거죠. 쉬워도 그 안에서 교훈을 찾고 또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적 사고 과정의 일부로써 쉽거나 평이한 문제들도 우리는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쉬운가 보네 그렇진 않습니다. 쉬운 문제부터 하지만 필수적인 또 아주 꽤나 까다로운 복잡한 사고 과정을 요하는 거의 중킬러 킬러급의 문항도 꽤 포함이 돼 있어요. 버릴 게 없습니다. 사실 저는 플랜 B 역학의 기술 강좌는 문제 숫자로도 여기 수록되어 있는 모든 문제 그리고 제 강의도 1분 1초도 여러분들이 빼지 않고 다 소화해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제작을 한 강좌이고 그만큼 굉장히 호평이 많았고 역학의 기술을 통해 눈을 떴다 역학의 눈을 떴다 또 한 단계 이상의 어떤 실력 향상을 나는 충분히 맛보았다 라는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강평을 좀 읽어보시기를 권장 드리고요. 개념이나 기출 학습을 한 후에 쉬운 문제는 좀 잘 다루는데 기출 문제든 실전 문제든 중급 이상의 기출 문제를 풀 때 나는 좀 어렵다 라고 하면 기출 강좌와 병행하는 것도 저는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학습 시기가 어떠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은 개념 강좌 필수문 제 커리큘럼으로 설명드리면 수강 후 일반적인 개념 강좌 수강 후 두번째 VIP라는 어떤 속성 강좌가 있죠 또는 삼순환이라는 기출 강좌가 있습니다. 이런 강좌들과는 병행을 하면 좀 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병행 기본적인 개념들을 리뷰하면서 프리법 정리를 하는 강좌가 VIP 강좌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기출 문제의 다양한 형태로 유형별로 수준별로 접목시켜 보는 강좌가 기출 강좌인데 그 진건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학 특화 강좌가 플란비 역학의 기술이기 때문에 병행 수강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끝내고 나면 주제 유형의 관점 주제와 유형 후수 강좌 끝내고 나면 주제와 유형의 관점에서는 비역학 편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역학의 논리 또는 난이도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 다음에 AP7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비급 시리즈 넘어가시면 딱 알맞다라는 거예요. 역학의 기술을 끝내고 나는 같은 형식으로 비역학도 정리하고 싶다. 그럼 비역학 편 난 역학을 끝냈는데 같은 주제 역학에 몇 가지 주제를 추가하여 준킬러나 킬러급의 문제를 좀 난이도를 높여서 실전적인 연습을 이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 AP7 그리고 비급으로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수강방법은 이래요. 체계적이지 않은 풀이를 하고 있다. 나는 시간이 많이 소유되는 풀이를 하고 있다. 효율성을 제고하고 싶다. 역학 문제 풀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역학의 기술을 반드시 수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킬러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풀이법 풀이의 효율성 같은 것들을 점검하고 제고시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역학의 기술이 최적의 강좌이자 필수 강좌입니다. 자 뭐 저희가 100% 자체 제작한 외주 출제진과 함께 명망이 있는 외주 출제진과 함께 100% 자체 제작한 실전 문제로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실제로 풀어본 학생들은 굉장히 문제에 대해서 호평을 많이 해주셨어요. 교재는 크게 본교재 강의에서 진행되는 본교재 그리고 한 번 더 연습해 볼 수 있는 워크북 그리고 정답 및 해설 세 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6개의 유형으로 구성돼 있고요. 전체 문항수는 라이트합니다. 12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맘먹고 풀면 솔직히 한 달 안에도 풀이와 수강 복습까지도 가능해요. 저는 수강기간은 보통 한 달 정도를 잡고 들었으면 좋겠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두 달까지는 안 끌었으면 좋겠어요. 좀 집중적으로 몰아서 그냥 끝내버리면 좋을 것 같다. 전범위가 아니거든. 역학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아주 쉬운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중급에서 상급 평균 난이도는 중 내지는 중상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서 킬러급도 있어요. 준킬러급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유형들도 서술이 돼 있죠. 이 플랜 B 제작을 위해서 별도 출제 의뢰를 했고 저희가 연구실에서 자체 검토를 하면서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작을 한 공을 들인 교재인 만큼 그리고 이미 검증됐잖아요. 이미 검증된 교재와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학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적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요. 교재는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프리팁 주요 유형에 대한 프리팁들을 좀 유형별로 서술을 했고 또 주제별로 이렇게 예제들을 그리고 그 문제풀의 가장 핵심적인 코멘트들을 밑에다 달아놨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워크북은 이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풀어보라라는 의도로 제작을 한 것이고요. 정답 및 해설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요새 이제 극단적인 찍먹러들은 핫플램비가 문제 퀄리티가 좋다던데 교재만 구해서 그냥 풀까 또는 한 번 쓱 풀어보고 틀린 문제만 들을까 저는 이건 권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요쯤 가면 그래도 괜찮거든. 전체를 다 풀지 않아도 또는 전체를 다 수강하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그래도 전체를 다 풀고 수강하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시간 효율성상 일정 정도 실력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도 상관은 없다.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하지만 아직 입시 초반부인 만큼 플랜 B는 하나도 빠짐없이 쭉 강의와 문제를 100% 섭렵하고 흡수하겠다 라는 기분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학습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이 시기에는 수강도 필수 그리고 한문제도 빠짐없이 반복 연습하자. 됐죠? 뭐 저희가 가장 또 대표작으로서 제가 이제 무려 10강좌의 N제를 운영하죠. 모의고사는 올해도 역시 60회분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이런 우려는 있어요. 이렇게 많은 커리큘럼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좀 뭔가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많은 커리큘럼 중에서도 제가 자신있게 꼽을 수 있는 물론 하나도 뭐 열 손가락 어디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는데 다 공들여 제작하는 강좌지만 그만큼 제가 이제 첫 선을 보이는 거잖아. 전체 N제 프로그램 중 가장 기본이고 필수인 강좌나 다름없는 강좌가 플랜 B 1권입니다. 역학의 기술인 만큼 그리고 역학이 극복이 안 되면 2등급 이상의 좋은 결과는 낼 수 없어요. 절대로 필수 강좌라고 생각하고 저만 믿고 제 커리큘럼을 좀 완벽하게 소화하겠다는 그리고 단기간에 소화하겠다는 기분으로 따라오실 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강평 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학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와 저 연구실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1강에서 여러분들도 좋은 강좌 좋은 분위기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역학의 기술 오티 마치도록 하겠고요.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